애지중지 귀하게 키운 딸의 결혼 소식에 눈물을 흘리던 이용식이 드디어 상견례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에 이용식의 예비 사위 원혁은 원성을 사기도 했는데요. 그런 모습을 모두 보고 있었던 원혁의 부모님 또한 그간의 신경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이들의 상견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상견례를 앞두고 이용식과 딸 이수미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상견례 날이 박자 이용식은 상견례 날짜 잡아놓고 너무 빨리 잡았나 생각했는데 금방이다. 눈뜨고 나니까 벌써 오늘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왜 내가 떨리는지 모르겠다. 상견례도 이러는데 결혼식은 어떨지 모르겠다면서 예비 사위인 원혁의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도 했는데요. 이용식은 남의 집 귀한 아들인데 반대하고 만나는 걸 피하고 원혁이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느냐. 부모 입장에서 내 새끼가 눈물 흘리면 짜증날 거다. 오해를 풀고 이해해달라고 얘기할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견례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이용식은 내가 늦게 들어가면 문자 보내고 신경이 쓰이는 것 같다. 스트레스 쌓일 바에는 빨리 시집가서 가정을 잃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다가도 딸 하나만 낳으면 안 된다. 둘, 셋은 낳아야 한다고 외동딸의 결혼에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상견례 전 이용식은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는 힘들다. 상견례 날짜를 미룰 수 없냐. 보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다. 즐거워야 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며 손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오열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딸 이수민 역시 눈물을 참지 못했는데요. 이를 바라보던 김국진은 이용식 선배한테 수민이는 전부다. 딸이 떠나면 몸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원혁 부모님이 직접 심정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제작진은 원혁 부모님에게 결혼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걸 방송으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많은 분이 궁금해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원혁의 아버지는 그때는 우리도 마음이 안 좋았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는 전화를 많이 했다. 꼭 그렇게까지 결혼해야 하냐라고 하더라. 근데 우리는 딸 가진 사람의 입장을 전혀 몰랐다. 처음에는 심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수민이를 만나보니 밝고 사랑스럽다. 그래서 마음이 이해됐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속상하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원혁의 어머니 또한 딸이 하나고 8년 만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냐. 수민이랑 얘기해보면 아빠의 사랑이 느껴진다. 충분히 이해가 가서 기다리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아버지는 순간 일어난 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혁이가 실수가 있더라도 오래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원혁 부모님은 이수민 덕달이 생긴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원혁 아버지는 상견례를 앞두고 걱정이 된다며 그분은 노출이 됐지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걱정이다고 했습니다. 또한 상견례 4시간 전 이용식의 신경을 담은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영상에서 제작진은 운전 중인 이용식에게 요즘 수민씨 어떠세요? 상견례 앞두고?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용식은 힘들어하지. 많이 힘들어해. 아빠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안 하면 좋은데 자기가 무슨 죄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바라고 딸의 고충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용식은 수민이는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면서도 근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노래도 있잖아? 라며 새색시 시집가네를 구슬프게 직접 부르기도 했습니다. 시집을 간다네. 가네 가네 갑순이 시집가네라는 가사를 읊던 이용식은 거기에도 간다고 나오잖아. 근데 걔는 어떻게든 아빠를 위로해 주려고라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도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 이용식은 결국 눈물이 터질 듯한 얼굴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상견례가 시작되었고 이용식은 원혁의 부모님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예비 사돈과 악수를 나누는 이용식의 모습을 보며 이수민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만 같은 벅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혁의 아버지의 목사님이라 칭하는 등 호칭에 대해 난관을 겪었는데요. 또한 이용식에 오래 걸리시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원혁의 부모님은 얼마 안 걸렸다라 답해 이용식을 난감하게끔 했습니다. 이수민의 엄마는 혁이를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한 마음의 선물을 준비했다라며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원혁 또한 꽃다발과 준비한 선물을 건네며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이날 이용식은 상견례 장소에 대해 과거 자신의 상견례 겸 약혼식을 한 곳이라며 인연이 끈끈하게 맺어진 장소다. 두 어르신 모시고 식사하니까 너무 기분 좋다고 말했는데요. 이용식은 수민이가 아직 철이 없고 어린아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 이야기했습니다. 원혁의 아버지는 수민이가 6살 때 아빠가 쓰러져 병원에 있으면서 옆에서 기도하는 게 목사님들 사이에서 화제였다라 대답했습니다. 또한 진심이 느껴졌다. 따님을 예뻐하신다는 게 딸을 시집 보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이 하나 더 생겼다 생각해 달라라 말했습니다. 이에 원혁이 눈물을 글썽이자 최성국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웃음을 안겼습니다. 이어 찾아온 직원의 이용식은 틈새 개그를 날리는 등 모두를 웃음 짓게끔 했고 원혁의 아버지는 이 집에 핸디캡이 있다. 눈이 조금 작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이용식은 수민이를 키우는데 키가 작아 미안하더라. 혁이랑 나랑 딱 서서 돌아보면 어깨와 이야기하고 있다. 이세는 중간이 나오지 않겠냐 라마라는 등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선사했습니다. 이용식은 나는 지금 최악의 예비 장인이다 라며 자조적 표현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는 처음에 제가 반대하는 걸로 보여서 오해하는 거다. 주변에서 왜 안 만나 주냐고 하더라. 그때는 어색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원혁의 아버지는 그러게 말이다라 답해 이용식은 놀라움을 표했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건넨 말이다 라며 수습하자 패널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며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다라며 반응했습니다. 원혁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셨겠냐. 사람들이 딸 시집 안 보낸다고 속도 모르고 한마디씩 툭툭 얘기하는 개라며 이해했습니다. 원혁의 어머니 역시 아들이 둘이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수민이는 외동딸 아니냐. 가만히 집에서 생각해보니까 아빠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 저 같아도 딸이 하나면 시집 보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다. 혁이가 잘할 거다라고 거들었습니다. 이영식은 원혁 아버지의 진심어린 위로의 눈물을 훔치며 모두를 뭉클하게끔 했습니다. 이들은 말없이 식사에 집중하는 등 어색함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영식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왕이 누군지 아냐며 퀴즈를 냈고 원혁의 엄마가 솔로니까 솔로몬이라 답하자 이영식은 정말 예리하시다라며 칭찬을 안겼습니다. 이어 이영식은 다시 한 번 아재 개그를 선사했고 연신 답을 마치는 것에 성공하자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웃음을 안겼습니다. 이후 이영식은 혁이는 100점 만점에 1000점이라며 결혼식 날짜는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냐고 물었는데요. 원혁 아버지는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타 방송에서 4월이 특별한 달이라고 했잖아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4월에는 이영식과 이수민의 생일이 있는 달이었습니다. 이에 두 부모들은 4월에 결혼을 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수민은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럼 오빠랑 나랑 적극적으로 결혼식장을 알아본다? 고 물었고 4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괜찮은 거지? 라며 눈치를 봤습니다. 이에 이영식은 한꺼번에 모든 걸 물어보지 마라. 힘들다고 솔직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양가 식구들은 두 사람의 결혼식을 4월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이영식은 원혁과 함께 이수민의 드레스를 고르기 위해 함께 투어를 했습니다. 앞서 이영식은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마음이 초조하다. 두렵고 너무 힘들다라며 딸을 보내면 내가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든다. 딸이 시집가면 안 올 것 같다. 영영 헤어질 것 같아서 괜히 우기는 거다라고 말해 시청자들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연예계에서도 외동딸 사랑이 지극하기로 유명한 이영식은 딸 이수민의 결혼이나 연애 이야기를 아예 듣고 싶어하지도 않는 원조 딸박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과거부터 딸 이수민을 향한 특별한 애정을 과시해온 이영식은 아내와 결혼해 8년가량 아이가 없다가 어렵게 딸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이영식의 속사정을 알기 때문에 원혁이 미스터트로트에 참가한 이유가 여자친구 아버지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라며 눈물을 쏟을 때 많은 네티즌들이 이영식의 편을 들며 원혁을 비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빠 유명세 이용해서 돈 벌더니 이제는 남자친구까지 끌어들이는 거냐 이영식 딸이 아깝다 남자가 생각이 깊었으면 저기 나와서 이영식 들먹였겠냐 이영식 눈물 흘리는 거 맘 아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영식은 딸이 바라는 대로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 예정일로 정한 4월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벌써부터 눈물 바다가 될 결혼식장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과거와 달리 결혼을 했다 하여 생리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자신의 품을 떠나는 딸을 보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결혼을 결심한 만큼 준비 잘하여 행복한 결혼생활 보내길 바라겠습니다.